노래라는 게 사람이 안 보여도 되게 그 사람의 기운 같은 거를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기분이 안 좋을 때 노래를 부르면 그게 진짜 엄청 안 좋은 에너지를 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그 좋은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제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좋게 다스리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걸 제일 잘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거에서는 안 그런데 작업할 때 노래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일어나면 프로듀서들한테 아침부터 전화해서 작업하고 아니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스튜디오에 비어 있으면 시간 되는 프로듀서들 막 연락하고 빨리 회사 오라고 작업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급하게 그날 그날의 기분이나 그런 거를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. 딱히 루틴은 없어요. 자유롭게 하는 편이긴 해요. 가을을 진짜 좋아해요. 뭔가 가을 하면 멀리서 온 친척들도 보는 기분이고 기분이 괜히 상쾌지고 좋아져서 오래된 친구들한테도 한 번 더 연락하게 되고 그 가을만의 색이 주황주황한 그런 색을 되게 좋아해서 떠오르는 거라고 하면은 그냥 감? 근데 감이요. 코로나 때문에 가을이 왔는지도 느낄 새도 없이 마스크도 쓰고 안에서 답답하게 보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 계절 라이브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또 제 위로라는 노래가 나와서요. 또 마침 이렇게 힘드시는 마음 진짜 너무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어요.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